스피커의 박주현 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의 박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의 양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의 박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의 김보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의 김보왕입니다 저희의 타이틀곡 러시아 노래는요 랍과 일렉트로미카가 작곡이 된 퓨전곡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불러드릴까요? 원 투 리 고 니 선으로 오 겨러 뱅뱅뱅뱅뱅 이번 노래의 김보왕입니다 바다 춤마초 그네 저게 막아줘 막아줘 이번 말 까맣게 녹아 자신을 비둔 물 난 모든 손 놓고 널 너를 믿고 있겠어 난 이 손으로 Can I b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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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긴장하고 왔거든요. 근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. 다들 어떠셨나요?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. 너무 영광이에요. 역사적인 아이돌이 주는 거. 네 목소리도 난 다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야 I don't need your love I don't want no more 더 이상은 참지 않겠어 너를 믿지 않겠어 I don't need your love Get away from my life 가식적인 네 얼굴이 싫어 다시 널 안 볼 거야 중요한 곡죠 여러분? 저희 러시안 룰렛으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스피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